이은정 기자 빅뱅의 지드래곤과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이주연이 세번째 열애설에 휩싸였다. 1일 한 인터넷 매체는 지드래곤과 이주연이 서로의 자택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기고 지난달 지드래곤의 빌라식 별장이 있는 제주에서 3박 4일간 데이트를 했다고 보도했다. 동반 사진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외부 시선을 의식해 각기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. 둘의 열애설은 이미 두 차례 붉어졌다. 지난해 11월 둘이 중국 동영상 앱화이로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한 차례 열애설이 붉어진 데 이어 두 사람이 유사한 장소를 배경으로 각기 찍어 올린 SNS 사진이 럽스타그램이라는 의심을 샀다. 당시 지드래곤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. 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했고 이주연의 소속사 더 좋은 E&T도 친구 사이라고 일축했다. 그러나 이날 다시 열애설이 터지자 더 좋은 E&T는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했고 YG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